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사실 6월 28일 재검표 현장에서 이동환 변호사를 비롯해서 여러 변호사들이 선관위 측이 재판부에 제출한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인지를 확인해라 이런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그냥 이 위 변조본으로 추정되는 선관위 측이 사본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그리고 6월 28일에 생성된 투표지 이미 파일을 상호 대조했더라면 거의 유사했을 것이고 어쩌면 전혀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넘어갈 수도 있었던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주시민 천대협 대법관이 선관위가 원본이 아니라 위 변조본 선관위 측 발언으로서는 사본을 제출했다는 사실을 사전에 재판 과정에서 원고 측에 고지했어야 했습니다. 이번 재검표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그런 점검을 가운데 하나는 원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4월 15일 날 개표장에서 생성된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입니다. 그것을 원고 측에서 계속해서 요구해 가지고 마저 못한 상태에서 선관위 측이 사본 그러니까 원고 측 입장에선 위 변조본으로 추정되는 것을 우리가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은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대법관 정도가 되면 전자정부의 원본은 쉽게 위조 내지 변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어느 누구보다 잘 알 겁니다. 원본 확인이 재검표 작업에서 가장 필수적인 조건이다 이런 부분을 천대협 대법관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검표 재판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오늘 이미지 상호 대조는 없다 오늘 이미지 상호 대조는 없다 왜 이렇게 주장했겠습니까 선거 문제에 정통한 두 사람의 전문가 이야기를 우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동데일리 조충열 기자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지난 2014년 1심해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서 디지털 전거 및 그것에서 출력한 문건이 전거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엄격한 원본성 다른 말로 동일성 및 진정성의 심사를 거쳐야 된다고 판결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대부분 판결입니다. 특히 정보저장 매체에 저장된 자료와 출력 문건의 동일성에 대한 입증방법은 대법원의 2013년 7월 26일 선거 2013도 2511 판결에서도 아주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 판례가 이 정도로 설정되어 있으면 원고 측에 거듭된 요청에 따라서 선관위 측이 마저 못해서 사본을 제출했다는 이야기를 주심의 입이 아니라 선관위 측에서 듣게 된 것은 심의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이렇게 따져들지 않았더라면 은근슬쩍 넘어갈 수 있었다는 건데 그것은 은근슬쩍이라는 이야기는 4월 15일 이후에 생성된 위조 및 변조본을 마치 원본인 것처럼 둔갑시키는데 천대입 대법관이 일익을 담당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뜻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조위원장이자 오랜 기간 동안 선거 부정 문제를 다루온 한성천 씨로부터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번 재건표 과정에서 발견된 다량의 인쇄된 사전투표지를 투표용지 발급기를 돌려서 위조 투표지를 제조하기에는 비밀 유지가 힘들어서 한 사람이 인쇄해서 간단히 은폐하려다 발각된 것으로 봅니다. 아마도 선거 무결승 문제를 위해서 노력해온 사람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내부사장을 가장 잘 아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한성천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조위원장입니다. 결국은 은폐하기 위해서 인쇄된 사전투표지를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한성천 씨가 내부를 잘 알기 때문에 내놓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한성천 씨는 이런 주장을 더합니다. 대법원에서 계속 건의적인 재판관리를 하면 재판부 기피를 신청해야 됩니다. 천대협 대법관은 사실 불법 행위를 한 것입니다. 천대협 대법관은 사실 불법 행위를 한 것입니다. 투표지 검증은 투표지와 전자개표기 이미지 파일 중앙서버 파일 언론사에 제공한 파일을 상호 대조하는 것입니다. 천대협 대법관이 이것을 몰랐다면 심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용당하는 것입니다. 저는 대법관들이 조직적으로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대법원이 법관의 불법에 대해서 면책특권을 만들어 놓고 범죄를 겁도 없이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부를 소상히 아는 한성천 전 노조위원장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사실 전자정보의 역사는 오래됐기 때문에 전자정보의 원본성에 대한 확인이 반드시 검증작업에서는 필수적이라는 부분을 천대협 대법관이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1심의 사건과 비슷한 그런 종류의 원본성 확인의 필요성을 그렇게 강조하는 그런 대법원 판례는 상당히 저는 많을 걸로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그 저의나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다른 시청자들 분들도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푸른하늘님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선거 무효소송 주심이라는 분이 피고가 제출한 이미지가 원본인지도 확인도 안 하고 재검표를 어떻게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재검표를 이끄는 천대협 대법관이 피고가 제출한 투표지 이미지 파일이 원본인지 아닌지를 점검도 안 한 상태에서 어떻게 재검표를 추진할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죠. 사전에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전에 알았으면 왜 원고 측이 사전에 고제하지 않았냐의 이야기죠. 푸른하늘님은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대체 투표지 이미지 원본 파일이 없다면 무엇을 가지고 증거의 무결성을 대조할 수 있습니까? 아예 저는 선관위하고 같은 공범이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그냥 직설류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코브라 B님 같은 경우는 만일 다른 곳에서도 이미지 파일을 폐기 또는 삭제를 했다는 점과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필로소프님은 원본 없는 검증은 표가 얼마나 차이가 나고 앱슨 프린터가 어떻고 인쇄기가 어떻고 이렇게 논의할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과경 D님은 이 사람들이 얼마나 국민을 무시했으면 이미지 파일 원본을 사본 이른바 위 변조본으로 제출하고 투표 당일날 4월 15일 리얼타임으로 프린터 투표용지가 아닌 인쇄용지를 대량으로 복사해서 투표하며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아예 대놓고 정말 불법을 저지른 겁니다. 그리고 불법을 저지르는데 공적기관이 앞장섰다는 겁니다.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요약을 하면 대법관이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인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에 대한 확인이라는 문제를 엄격히 하지 않는 상태에서 재검표를 강행했고 재검표 재판 과정에서 투표지 이미지 상호 파일은 오늘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한 것은 정말 어떤 사람은 불법으로 보는 겁니다. 그 점을 저는 지적을 하고 싶고 앞으로 천대엽 대법관 내에 사민의 대법관이 좀 더 중립적인 입장에서 너무나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여기서 편법이 나오거나 아니면 이것을 은폐하거나 이런 부분 되면 잠잠할 수도 있지만 또 모르지 않습니까 역사의 물줄기라는 것이 완전히 다른 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정의라는 측면에서 보면 오른쪽으로 그렇게 오른편에 서서 올바른 판단이 있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